안녕하세요 지금 저 퇴근하는 길이구요 어 지금 한 동부 시간 5시 반 정도 됐고 음 오늘 말하고자 아 오늘 아 그 UPS 에 아마존 리턴할 그 뭐야 환불할 그 반송 보내는 거 있어 가지고요 네 어 저기도 같이 크게 뭐 뭐 오픈 포유라고 써 놓고 여기 한 3주만에 처음 오는데 한 요정도보다 B급 정도 되는 거에요 여기는 그래도 사람들이 좀 있고 그래도 차들이 없네요 네 저기 자이언트 라고 그 슈퍼마켓 인데요 내년 동네에 있는 마트 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사람은 원래 이 시간에 많은데 사람이 없어요 네 마스크 많이 쓰고 다니네요 네 저기도 주유소인데 오늘은 1불 95 센트 일 결론에 아 제가 동네 소개해 드리려고 녹음한 거 아니고 아 죄송합니다 목소리를 크게 다 보니까 목이 빨리 이렇게 되네요 음 아 제가 그 얼마 전에 5일 관련해 가지고 영상을 두 개 올려 드렸잖아요 제가 하고 있는 포지션 저 5일 뭐 어떻게 보고 있는 관점 생각들 그런데 이거예요 제가 왜 USO 푸스를 했을까요 음 그거죠 어 오늘도 그렇잖아요 WTI 를 살짝 오르는데 USO는 하락해요 이게 ETF 도요 상품 구조를 알고 투자를 해야 돼요 그게 더 확률이 올라가요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근데 저는 이 돈 버는 과정 보다는 이 돈 벌었다는 거 물론 좋지만 벌었다는 게 좋긴 하지만 그것보다는 이 과정이 되게 재미있어요 이렇게 추리하고 예측하고 생각하고 뭐 하는 뭐 이런 과정들이요 이게 그냥 되게 즐거워요 재밌고 음 뭐 말씀 드리려고 하면요 아 제가 왜 USO 푸스를 했을까요 저는 가격이 하락한다고 생각을 했었고 4월 6일 부터 계속 뭐 그때는 타고 팔고 있고 뭐 8일날 조금 예 비중을 조금 높였죠 어 그런데 왜 그렇게 했냐면요 그게 어 그래 ETF 그 상품 구조를 알아야 돼요 자 일단 USO라는 게 ETF 인데요 왜 WTI 를 보고 하면 안되냐면요 얘는 기본적으로 두 달 치 선물을 가져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번 5월달 그 크루드 오일 만기가 4월 20인가 21일이에요 그러면은 이 ETF 구조 그 읽어보면요 그게 나와요 그 14일 전에 내가 지금 그 5월 물 지금 6월 물 갖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 5월 물을요 7월 물로 옮겨요 그러니까 나는 6월 물 반 7월 물 반이 되는 거예요 언제부터 만기 14일 전에 그 전에 다 옮겨요 그러니까 14일 그 쯤 그러니까 14일 되면 당연히 6월 7월이고요 지금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지금 USO는요 5월 물 하나도 없어요 6월 물 반 7월 물 반이에요 그렇게 한 달 한 달씩 옮기는 거예요 그러면은 USL은 뭐냐 얘는 12개월 치를 가져가요 그래서 지금 5월 물을 팔고 저기 뭐 내년 1년 뒤 거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선물 가격이 에버리지 돼 가지고 10위로 나눠지니까 조금 더 변동폭이 작겠죠 그러면 이제 USL 같은 경우는 다음 달 넘기는데 자 지금 트렌드가 그리고 펀드멘탈을 보면은 수요가 뜬다 그러죠 선물 가격 그 럼프 그 트럼프 씨가 어? 뭐 뭐야 말도 안 들 이상 설레발 하고 오펙에서 감사한 한 해만 해 해 가지고 막 올렸잖아요 그런데 막상 까보고 보니까 야 수요가 너무 작다 우리 지금 100 있는데 이제 이거 쓸 거 70밖에 안 돼 근데 오펙에서 10밖에 감축 안 한다 그러네 그럼 90이네 그럼 나머지 20은 어떻게? 창고도 다 차가는데 그럼 이거 어떻게 버려야 되나? 땅에 묻어야 되나? 아니면은 뭐 개인 소유 풀장에다가 풀장 빌려 가지고 풀장에다 담아놔야 되나? 그 뭐 요지경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럼 선물 가격이 하락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선물 가격도 예를 들어서 시간이 지나면 지나갈수록 지금 콘덴고라고 아 이건 나중에 제가 설명할게요 그 점점점점 올라가고 있어요 선물 가격이요 뭐 내년 거 보면은 지금부터 더 비싸요 한 35불 막 6불 7불 그럴 거예요 지금 20불인가 뭐 21불인가 그런데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 USL 푸시 왜 졌냐면요 지금 시점에서는 6월 7월 물이 한 30불이라고 쳐요 한 30불 정도 할 거예요 근데 여기서 1불 떨어지는 거랑 37불에서 1불 떨어지는 거랑 어디가 더 퍼센트해져서 더 크겠어요 원래 가격이 작은데 그 1불 떨어지는 게 더 크겠죠? 그래서 저는 USL 푸시 산 거예요 그냥 이런 식으로 ETF 상품 구조를 알아야 돼요 그거 아니면은 힘들어요 그리고 뭐 UCO, SCO 다 있는데 이런 것도 상품 구조를 알고 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제가 왜 지금 기름을 하느냐 저는 지금 증시 방향성이 잘 모르겠어요 안 보이고 아 그 전에 그 5일 선물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 꼭 좀 연락 좀 주세요 저 좀 알고 싶고 배우고 싶은 게 많거든요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게 사실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냥 제가 개인 초보 초보 개인 투자자로서 그냥 혼자 알아보고 혼자 공부한 거라서 이 상품을 설명드리는 게 틀린 걸 수도 있으니 꼭 전문가와 함께 상의하시고 투자를 결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지금 5일을 하는 이유는요 5일은 방향성이 제 눈에는 확실해요 지금 5일이 하락할 확률은 저는 그때 한 72,089% 정도로 계산을 했어요 계산한 건 뻥이고요 그냥 해봤어요 좀 있어 보이잖아요 계산하면 무슨 계산이에요 근데 확률이 높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요즘에 왜 5일을 최근에 했느냐 그 이유는 증시 방향성이 안 보여서 그랬어요 최근까지 한 3월 23일 날 저점 찍고 올라왔잖아요 그때도 저는 그게 바닥인지 제가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제가 운영하는 방이 하나 있는데 뭐 되게 한두 명하고는 방도 아니에요 그냥 뭐 친목 동호회식으로 한두 명분하고 하고 있는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4월 3일 금요일날 2시부터 종가까지 이 정도면 살만하다고 다음 주에 상승 단기적으로 상승할 거라고 본다고 해서 그분들이 뭐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뭐 저는 저의 뜻대로 언행일치를 했고요 저의 그림대로 그렸어요 그런데 지금은 증시가 저 개인적으로 봐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뭐 리세션이 올 수도 있겠고 뭐 다 반영이 될 수도 있겠고 적어도 지금 이 시점에서는 과매도는 아니지 아 과매수는 아니지만 올라갈 그 공간은 있지만 내려올 공간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5일을 거래했어요 네 안녕히 계세요 네 좋은 하루 되시고요